커버 맛집으로 소문난 체리블렛! 주가 나를 위해서 또 뭔가를 준비해왔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죠? 방탄소년단 선배님의 마이크 드롭을 2배속으로... 2배속으로? 그렇지, 연습하면서 진짜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춤이 아닐 텐데. 그러게요. 과연 어떤 모습으로 2배속 댄스를 보여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다다다다다다.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우와! 우와! 진짜 빠르다. 진짜 순식간에 지나갔어. 정말 죽을 뻔했겠네.